동해 오빠는 왜 서른네 살 썼어요? 너 서른네 살 되질 않았는데 뭐 아니 그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른이잖아요 그때 저는 애기를 낳을 거예요 그때 저희 남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아 그때 애기를 낳을 거예요 어디 의지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제 계획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되면 어른 된다는 말이에요? 제 생각이니까요 그러면 명세 좀 결혼하고 싶어요? 몇 살치요? 서른셋 서른 살 서른 셋 서른 셋 서른 셋 서른 셋 바로 4학년도 바로 바로 안 남았어 열심히 하세요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네 군대 갔다 와서 바로 할 거예요 진짜 여자친구 있어요? 활동해야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는지 그때 만날 거 같아요 그러면 오빠는 만나자마자 거의 짧은 시간 안에 결혼할 수 있어요? 결혼도 하고 애도 만들고 뭐 아주 대단하네 아 바쁘다 네 알겠습니다